김수님 감사합니다. 이 형제가 있었다네 평은에서 동생은 야곱 희자가 어린 딸을 섬기라 주가의 영하셨고 야곱은 박죽한 클래스로 형의 축복 빼앗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사람의 의미가 아니오 주의 택하심이오 결국에서보다 큰 자가 되었네 주의 말씀대로 되었네 이스라엘의 공예를 따르고 주의 굽현대 이스라엘의 이전이 썬네 주께서 바로 구원의 맘을 강박해내 열가지 쇠어 내리쳤네 가보야 이를 위해 널 세웠으니 너로 인해 내 능력이 온달을 전파되리라 고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오 노력으로도 갈 수 없나니 오직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능력이 내 능력이 내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이 고기장 고기장 부신이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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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겟 새 그릇을 만드시미라 그리원 그리원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은 백옥병이 흐를 수 없나니 오늘 오늘 모든 것이 아니오 힘으로도 갈 수 없나니 오직 오직 하나님만으로 말미암 이리라 주님의 이리라 걸 그리원 감사합니다.